안녕하세요 연목구름입니다. 지난 셀토스 영상에서 연목구름은 시원한 아이스 아메리카노 5잔을 즉흥적으로 쏘겠다고 약속을 했는데요. 영상 시작 전에 5분을 먼저 발표하겠습니다. 당첨되신 분은 첫번째 오디세이님, 두번째 동백님, 세번째 배추도산님, 네번째 거침없이 고국식님, 그리고 캐나다에 계신 진권님 총 5분입니다. 별거다니 아메리카노를 많은 분께 제공해드리지 못한 점을 양해 말씀드리고요. 기분좋게 오늘 하루도 시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당첨되신 분들은 아래의 메일 주소로 연락처만 보내주시면 연목구름이 발송해드리고요. 바로 삭제하겠습니다. 지난 1부와 2부에서는 K7 페이스리프트 소식을 전달해드렸죠. 이번 3부에서는요. 이번 달 출시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K7 페이스리프트의 새로운 경쟁력 총 7가지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대한민국 중대형 세단을 대표하는 차량이 있다면 바로 그랜저와 K7이죠. 가장 높은 인기를 얻고 있는 두 차량은 운명적으로 경쟁을 펼치는 차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2018년도의 판매량을 살펴보면요. 아쉽게도 K7이 판매량에서 크게 밀리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그랜저 판매량의 사실상 절반 이하의 판매량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무척 아쉽죠. 수치로 보신다면요. 대략 2.7배의 차이로 사실상 경쟁자가 아닌 견제의 역할을 제대로 못해주고 있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현행 K7은 2세대 모델인데요. 중대형 세단에서 2위의 시장을 차지하고 있지만 1위와 높은 격차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야말로 자존심이 구겨진 상태로 서력을 다짐하고 있습니다.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상품 경쟁력을 대폭 높인 K7 페이스리프트가 이번 달 6월에 출시가 될 예정입니다. 예상되는 사전 계약은 6월 11일 전후로 예상이 되고요. 그리고 6월 12일에 완전히 공개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바로 다음 주죠. 2016년도에 출시된 2세대 K7은 대담하고 고급스러운 디자인으로 중대형 세단 시장의 새로운 디자인 패러다임을 제시했었죠. 은각 그릴인 인탈리오 그릴은 이탈리아의 프리미엄 브랜드인 마스라티와 유사한 디자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덕분에 K7의 카리스마를 확실히 인식시키는데 큰 도움이 되었죠. 이후 중형 세단인 K5에도 이러한 디자인이 적용이 되었고요. 준준형 K3에도 아직 국내에는 적용이 되지 않았지만 중국형에서는 적용이 되었죠. 최근 K3 중국형에서 선보인 은각 그릴은 그릴의 디자인만 조금 변경되었을 뿐인데 마치 순진한 고양이에서 호랑이가 된 것처럼 완전히 나는 느낌입니다. 덕분에 순진한 준준형 세단이 K3가 스포츠 쿠페아 같은 느낌으로 변했다고 할 수 있겠죠. 두 번째는 독창적인 디자인의 바로 Z자 형상의 디자인입니다. 헤드램프와 테일램프에 적용되면서 K7의 디자인 시그니처라고 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난 2부에서 연목그룹은 Z자 형상의 디자인을 위장막 차량에서 발견할 수 없었다는 의견을 알려드렸었죠. 너무나 촘촘하게 가려진 덕분에 Z자 형상의 디자인이 사라진 것이 아닐까라는 의견도 알려드렸는데요. 결론적으로는 Z자 형상의 디자인이 헤드램프와 테일램프에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또한 강인한 인상 그리고 세련된 인상을 강조하기 위해서 응각그릴인 인탈리오 그릴의 크기를 더욱 키웠죠. 실내의 디자인도 대폭 변경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지금부터 새롭게 출시될 K7 페이스리프트의 7가지 특징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특징은 기아차는 K7 페이스리프트를 최근에 공개했습니다. 새롭게 출시될 페이스리프트가 마치 신형 차량이라고 한다면 현행 K7은 마치 구형이라고 표현해도 좋을 만큼 디자인이 훨씬 다듬어졌습니다. 기아차의 상징인 호랑이코 그릴의 디자인은 더욱 키웠죠. 2세대에서 선보인 응각그릴의 경우 더욱 두터워진 수직발을 새롭게 적용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K7 디자인만의 시그니터인 Z자 영상은 헤드램프 하단부에서 라디에이터 그릴과 이어지는 주간주행등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또한 안개등이 위치한 에어커튼의 디자인도 Z자 영상을 찾아볼 수 있죠. 새로운 디자인의 Z자 영상의 주간주행등은요. 4구 LED 헤드램프와 어우러져 한층 강인하고 세련된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치 수입차 고급 세단과 비교해도 물이 오른 기아차의 디자인은 이제 크게 불어올만한 차량이 없는 상태이구요. 돈 끝과 가격을 고려해본다면 최고 수준이라고 연목그룹은 평가합니다. 후면부 렌더링 이미지도 새롭게 공개가 되었는데요. 현행 K7은 잘생긴 전면부 대비 후면부의 디자인은 밋밋하다는 평가를 그동안 받아왔습니다. 하지만 K7 페이스리프트에선 이러한 평가는 전혀 달라질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새로운 디자인의 테일램프는 아우디 스포츠 쿠페에서 보는 것처럼 역동적이구요. 테일램프와 테일램프 사이는 Z자 형상을 점선으로 이어지는 애니메이션과 같은 디자인의 라이팅 램프가 새롭게 삽입되었습니다. 덕분에 와이드한 느낌과 안정적인 느낌을 동시에 받게 되구요. 훨씬 세련된 느낌까지 더해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두번째 완전히 새롭게 디자인인데 대시보드의 핵심 디자인은 메릭평보다 약간 입체감이 강조된 내비게이션의 디자인입니다. 완전한 신차와 같은 느낌으로 크게 변경이 되었는데요. 송풍구 위치도 현행 내비게이션은 디스플레이 좌우에 위치하게 되어있죠. 내비게이션 좌우에서 새롭게 출시될 K7 페이스리프트는요. 내비게이션 하단으로 위치가 변경되었습니다. 딱 한가지 아쉬운 점을 찾는다면요. 아날로그 시계가 사라진 점이 옆목구름은 개인적으로 가장 아쉽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센터 콘솔에서 기아 노브를 지나 암레스트로 이어지는 디자인은요. 국내 플래그십 차량에서도 그동안 찾아볼 수 없었던 일체감이 있는 디자인이 새롭게 적용되었습니다. 어디서 많이 본 느낌인데요. 아우디 플래그십 세단인 8에서 볼 수 있었던 간결하고 세련된 느낌인데요. K7 페이스리프트에 새롭게 적용되면서 기아차의 디자인 수준이 글로벌 최고 수준이라는 점을 한 번 더 평가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세번째는 한층 커진 내비게이션입니다. 현행 K7은 8인치 사이즈의 내비게이션을 제공했죠. 고급 세단이나 최근에 출시되는 신차와 비교해 본다면 아쉬운 부분이라고 할 수 있었는데요. K7 페이스리프트에 드디어 10.25인치에 대여하면 내비게이션이 적용됩니다. 넓어진 내비게이션은 다양한 정보를 동시에 제공해 줄 수 있기 때문에 최신 차량이라면 빠질 수 없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10.25인치의 디스플레이가 새롭게 적용되면서 신차와 같은 느낌을 받게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번째, 빌트인캠 블랙박스가 새롭게 적용됩니다. 새롭게 출시된 신형 소나타의 경우 압도적으로 빌트인캠, 즉 블랙박스죠. 빌트인캠을 많이 선택한다고 합니다. 순정에 좋은 점은 여러가지가 있겠지만 크게 신경 쓸 필요가 없죠. AS가 편리하다는 점도 있고요. 또 외부에 노출된 빌트인캠, 즉 블랙박스는 사고가 발생되었을 때 위험하기 때문에 이러한 위험도도 크게 줄어든다고 할 수 있습니다. 빌트인캠이 K7 페이스리프트에 제공된다는 점은 마치 신차를 구입하는 것처럼 매력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다섯번째, 스티너를 닮은 기아 노모 타입의 전자식 변속기가 새롭게 적용됩니다. 최근 현대차와 기아차는 이러한 어떤 전자식 변속기를 최신 차량에 제공하면서 약간의 작동 방식과 디자인의 차별을 두고 있는 점을 알 수 있는데요. 현대차는 버튼 조작 방식의 전자식 변속기를 제공하지만 기아차는 기어 노부 방식의 전자식 변속기를 제공합니다. 현행 K7의 경우 기어 노부 디자인에 있어서 솔직히 좀 아쉬움이 크다고 할 수 있는데 스티어를 닮은 멋진 디자인에 전자식 기어 노부가 적용되면서 역시 신차와 같은 느낌을 받게 됩니다. 렌더링에서도 스티어와 꼭 닮은 디자인을 확인해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최근 포착된 위장막 차량에서도 렌더링 사진과 비교해 보시면 동일한 디자인이 적용되어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추가로 전자식 변속기 하단을 보면 열선과 통풍 스위치가 조작하기 편리하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또한 드라이브 모드는 원형 다이얼로 좌측 그리고 우측으로 나눠져 있기 때문에 한 번에 조작하기 편리한 점도 장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2열 승객도 편리한 상하향 원터치 버튼이 제공됩니다. 현행 K7은 1열에만 상하향 원터치 버튼을 제공하죠. 하지만 K7 페이스리프트에서는 1열뿐만 아니라 2열에도 원터치 상하향 버튼이 제공됩니다. 뭐 누구나 사용해보면 편한 건 역시 편한 거 좋은 것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리고 일곱 번째 드디어 디지털 계기판이 추가가 됩니다. 아직까지 확정이라고 할 수 없는 약간의 뇌피설이라고 할 수 있지만 디지털 계기판이 추가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고급 차량의 상징과 같은 전자식 디지털 계기판이 추가되면서 운전자의 만족도는 더욱 높아질 것 같습니다. 단순한 상품성 강화 버전이 페이스리프트를 고려해볼 때 산부에서 알려드린 정보매도 거의 신차급 수준이라고 해야 하지 않을까요? 헤드램프 그리고 응각 그릴 테일램프 센터페시아 디자인 10.25인치의 넓어진 내비게이션 전자식 편속기 디지털 계기판 등 사실상 주요 구성요소 대부분이 변경이 되었기 때문에 이번 페이스리프트는 신차급 수준의 파격적인 변신이라고 요약할 수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기아차가 작정하고 그랜저를 따라잡기 위해서 이번 페이스리프트에 크게 신경 쓴 점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세련되고 감성적인 실내 공간은 더 이상 고급 수입 차량이 부럽지 않을 정도로 멋진 디자인으로 탄생했죠. 그리고 더 이상 후면부 디자인에 있어서도 밋밋하고 아쉬움이 남는 디자인이 아닌 세련됨으로 탄생이 되었는데요. 가까운 미래의 차량을 먼저 만나는 것처럼 정말 멋진 디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밖에도 신용 가솔린 엔진과 K9을 닮은 새로운 휠 디자인이 새롭게 적용될 예정입니다. 디자인의 변신 외에도 가장 중요한 파워트레인이 추가가 되는데요. 글로벌에서 현대차 그룹의 이미지를 크게 하락시켰던 GDI 엔진이 제거가 되고요. 스마트 스트림 2.5L 엔진이 새롭게 추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새로운 엔진의 특성은요. 듀얼 분서 시스템이죠. 어떻게 보면 직접 분사 GDI 부분과 간접 분사 MPI 부분이 병행한 그런 엔진인데요. 연료의 효율은 높이고 성능과 함께 내구성을 높인 것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연목그룹은 K7 페이스리프트 영상을 준비하면서 사실 마음속으로 우와 연신 대단하다는 말을 정말로 수번 이상 하게 되었는데요. 신차급 수준의 경쟁력을 갖춘 K7 페이스리프트는요. 6월 11일 정도에 사전 계약을 시작으로 그 다음 날인 12일에는 완전히 공개가 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그랜저 아이즈가 장악하고 있는 중대형 세단 시장에서 새로운 돌풍을 일으킬 수 있을지 K7 페이스리프트의 규추가 주목이 됩니다. 다음 4부에서는요. 실제로 출시된 K7 페이스리프트와 그리고 현행 K7을 함께 비교해 드리겠습니다. 기대가 되시죠? 연목그룹의 신차정보가 작은 도움이 되셨나요? 도움이 되셨다면 공감과 구독으로 연목그룹을 격려해 주세요. 연목그룹에게 큰 힘이 됩니다. 좋은 신차정보로 계속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